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자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좀 실망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려면 만 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자동차가 폭탄에 맞아서 그 부품이 산산조각 하늘로 흩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완성된 자동차가 폭탄에 맞아서 그 부품이 완전히 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흩어진 부품들이 땅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분할 수 있는 가게라가 지면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흩어진 조각들이 다시 땅에 떨어지면서 원래 자동차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조립될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부품이 완전히 분할 수 있는 가게라가 지면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물론 0%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확률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을 뒤로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뒤로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 이미 기적입니다 우리 잠깐 옆에 계시는 분을 보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한국어로,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일본어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본어로,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다른 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물질로 계산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 증거가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 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이처럼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한 인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가치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가치를 깨달아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알고도 다른 것과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구한 그 은혜를 다른 것과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다른 것과 바꾸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이 교만하는 마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변질시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겸손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은혜를 뒤엎으려고 합니다 또 이 교만한 마음은 발전하고 발전해서 우리에게 불평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은 더욱 강한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불평을 jun이기 때문에 아니 내 인생은 왜 그러지 왜 나는 남자인 거야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난 거야 아니 우리 부모님은 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 아니 왜 내가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이지 이런 불평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립니다 그 후회는 은혜의 자리에 교만의 왕을 모시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함으로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야구부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는데 우리는 겸손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다른 것과 바꾸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성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무엇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다윗이 나옵니다 구약 시절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 중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랑한다는 단어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랑한다는 단어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애절한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언젠간부터 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육심의 논이 가고 자기의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성대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다면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식어진 마음이 죄에 사로잡히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랑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전쟁 중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떤 한 집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가는 도중에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다리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시의 밑에 고등을 낳았습니다 추운 겨울이라서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는 아기가 추울까 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추운 나머지 그만 어머니가 죽게 돼요 그런데 아빠가生まれてとても裸になって寒くなって お母さんが 고고에死んでしまいます 얼마 후에 미국 군인 장교가 그 다리 위에 차를 타고 지나가게 됩니다 そしてしばらくの間アメリカ人の証拠가車に乗って その橋の上を通っていきました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しかしちょうどそのところでガソリンがつけ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그 차에서 내려서 부대에 연락한 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そして車から降りて部隊に電話で連絡して 車が来ることを待っていました 그런데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その時に赤ちゃんの鳴き声が聞こえてきました 깜짝 놀란 그 미군 장교는 그 소리를 듣고 다리 밑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되어서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됩니다 その橋の下に見たら本当に驚くような光景を見たわけです 아이와 엄마が 있었는데 엄마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その赤ちゃんとお母さんがいますが お母さんはすでに亡くなっていました 그리고 아이는 그 엄마의 옷에 둘러싸여서 몹시 울고 있었습니다 そしてその赤ちゃんが お母さんの服にくるめられて 激しく泣いていました 그 장교는 이 기름이 떨어진 것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その証拠は ガソリンが好きなのは この赤ちゃんを生かすための 神様からのサインだと思いました 그래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기로 했어요 そしてその赤ちゃんを 自分の養子として育てることにしました 그리고 그 아이를 미국へ 데려가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そしてその赤ちゃんを アメリカに連れて行って それで立場に育ちました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버지는 아이를 낳아준 엄마의 이야기를 해줘요 そして 세人になった その息子に その別のお父さんは 息子を産んでくれた お母さんのことを聞かせました 그리고 그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서 한국へ까지 오게 됩니다 その息子は その話を聞いて お母さんのお墓を訪ねて 韓国に来ました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서서 자기 옷을 벗습니다 そしてお墓を訪ねて そのお母さんのお墓の前で 自分の服を脱ぎました 그리고 그 옷을 무덤에 덮어주고 금방 무릎을 터뜨려 버렸어요 そして その服で 自分のお母さんの お墓を 覆ってあげ そして そこで 泣き出しました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それでこの世に 話が来ました 어머니 추우셨죠 어머니가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신 거죠 제가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사랑을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나갈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바라にさせて 血を流しながら 私たちに 尋ねて来られた 이유가あります 그건 바로 우리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에요 죄짓고 방황하면서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은 그 모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보다 아들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이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지우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가운데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